자 수익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641페이지에 641페이지 보시면 자 이 수익성, 수익성은 현재가 아닙니다. 장래의 수익 발생 여부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수익 발생 여부를 보는 겁니다. 항상 미래라는 거, 장래의 수익 발생 여부를 기준해서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수익방식입니다. 자 이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우리가 분석법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 수익가액이고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수익임대료인데 작년 시험에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수익분석법,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분석법은 뭐에만 적용하냐면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한다. 자 여러분 기업용 부동산은 우리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부동산인데 이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해. 그런데 이 수익환원법은, 수익환원법은 뭐에 적용하면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해. 이 수익성 부동산은 기업용,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부동산인 기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임대용 부동산까지 대해준 이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수익환원법. 자 그러면은 이 개념 보면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또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환원하거나 할인 뭘로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하거나 또는 뭘로 할인 율로 할인하겠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수익환원법. 자 요거 계산 문제는 안나오고 계산 문제 출제하면 요걸 출제해. 계산 문제 출제하면 왼쪽이 출제해. 자 이때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 18회 시험했고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요거는 또 16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라면 환원율이 높으면 전체값은 낮고 반대로 환원율이 낮으면 전체값은 크기 때문에 이 수익과의 환원율은 서로 역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수익환원법. 베이사세 3요소를 보면은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리고 환원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으로서 연간 단위를 구한다. 우리가 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연간 단위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수익 배운 게 있죠.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임대 단위 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을 가능 총소득에서 머리를 빼죠.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잖아요. 공실 및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분량 부채를 공제하고 또 자판기 수입 그리고 주차료 수입 기타 소득을 대해주면은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죠. 임대료 수입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출하겠죠.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지출을 해요. 비용을 지출하면은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요 순수익 구하는 것을 계속 출제하는 거지. 순수익 구할 때 요 수식을 요즘에 이용합니다. 환원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10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면 얼마? 10억에 1억이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원이율 자체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측정한다. 그래서 기대수익률이면서 사전수익률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기 때문에 투자,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환원이율은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대상 지역, 용도, 품질과 등급 등에 따라 환원이율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게 아니다. 여러분 서울의 환원 수익률과 부산 수익률은 다르죠.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 환원이율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별 환원이율. 예를 들면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이 있습니다. 또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종합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후 환원이율 개념이 있고 또 소득세 세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공제전 세전 환원이율, 세후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습니다.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 환원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자본 수익률에다가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투자한 자본을 해수해야겠죠. 해수율을 더해주면 돼. 자본 수익률에 자본 해수율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 자본 수익률이 무슨 개념? 우리는 할인율의 개념.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할인율이고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자본 회수하는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의 개념, 구조. 그래서 올해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올해는 환원이율 쪽에서 출제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봐 두셔야 되는데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죠.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추출법을 시장 비교 방식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 사례에서 추출 직접 환원이율을 추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을 조성법이라고 해요.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환원이율은 순수이율 여러분 대상 물건의 대상 평가 대상 물건 이 순수이율의 뭐를? 위험율 순수이율의 위험율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이율은 순수이율은 우리가 무의험 자산의 수익률 무의험율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국채 수익률인데 여러분 주의로는 아까 앞시간에 배우셨던 적산법에 있어서의 기대이율의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위험율 위험율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 투자자에서의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 이때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또 부동산 관리가 어려울 어려울 난 어려운가 쉬울 있자 어려운가 쉬운가 관리의 난이성 또 투자한 자금 투자한 자금의 뭐다? 안정성 자 이때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의 난이성이 어려울수록 위험률은 증가해요 위험률은 뭐한다? 증가하는 건 플러스 요인 여기 플러스 요인으로 근데 자금의 안전성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률은 자금이 안전하면 위험률은 줄어들죠 이때 위험률은 뭐하는 요인? 감소하는 요인은 뭘로 간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을 순수 이율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요소 구성법인데 문제는 요 두 수식에 대부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융통 대출받는 이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고 또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세 주관계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투자 결합 투자 결합법은 두 가지로 또 우리 나눠 볼 수 있죠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리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요거입니다 토지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결합되었어요 자 이렇게 토지에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위 자 이렇게 토지에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위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두 개 이상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환원율은 토지 건물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의 환원이율 토지의 환원이율 토지를 이렇게 또 건물 이렇게 나눠요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 토지와 건물로 이렇게 나눠요 이때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가중치를 곱해주는데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용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전체 부동산 가격을 100% 볼 때 토지 가격이 30% 하면 얼마? 100%에 30% 얼마? 0.3 그럼 여기는 얼마? 0.7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용 이 가중치를 곱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은 뭐다? 자금을 융통받는 거죠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이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을 자기 자본 환원율 그리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우리는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을 다른 말로 타인 자본 환원율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 이게 15의 정답이었죠 서로 다르다는 데 자관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을 금융적 투자 결합법인데 여기서 가중치를 곱한다 이 가중치는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저당 비율을 우리는 대부비율이죠 LTV를 얘기해요 이때 카즈디나 학자는 저당 환원율을 우리는 저당 상수로 표현하고 우리는 지분 환원율은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죠 자 그리고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 더 개량해서 발전시킨 방법이 1959년에 나타난 L우드법 L우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강조 여러분 종합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이 아닌 뭐를 강조한다 지분 수익률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우리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 있거든요 자 이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여러분 이 L우드법은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걸 전제로 해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현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이 있어요 그게 하나 영향 주고 또 대출을 받거든요 대출을 받기 때문에 매 기간 또 원금이자 월금 상환함에 따라 기간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해요 돈을 갚으니까 그걸 기간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분이 형성된다 그리고 취득 시의 가격에 비해서 처분 시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기간말 부동산 가격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환원율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문제는 부동산 가치를 구 부동산 가치는 요거거든요 자 L우드법에서의 부동산 가치는 자기 자본 내돈 지분 가치에다가 저당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하니까 요걸 대준 건데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소득 환원 부동산 가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한 환원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뭘로 보냐 하면 세전으로 봐요 세전 현금 수주로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이 세전 세전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니까 뭐죠? 세금 소득세죠 이때 이 세금은 바로 영업에 따른 뭐다?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환원 대상 소득을 세전 현금 수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건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닌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죠? 부채감당법 이 개텔법이 나오죠 이 개텔법은 누구? 저당 투자자인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이 저당 투자자인 이 저당 투자자인 자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그래서 환원율은 자 부채감당법에서의 환원율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이런 부채감당법에서의 환원율은 이렇게 구하죠 투자율에서 매년 출제된 용어죠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의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느냐 이 부채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는데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에다가 뭐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하는데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 건 24회 시험 계산 문제 출제죠 또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18회 시험 이렇게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를 가지고 환원율 수익률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산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올해 환원율이 중요하거든요 요거 출제할 수도 있고 시험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다섯 가지 중에 네 개 나오고 하나는 분해법이 나올 수 있어요 분해법은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환원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원율 공부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환원 방법이 나오는데 이 환원 방법 자체가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라 나온 거잖아요 투자한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라서 나오는 게 환원 방법이에요 환원 방법 자 여기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직접법이란 게 있어요 직접법 또는 직접 환원법인데 여기는 토지에 적용해 농지나 염전 등에 토지 적용한데 토지는 뭐가 돼요? 중요한 거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돼요 감가상가 할 수 없어요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어떻게 돼요?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가액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수익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건물 구축물 건물 우리가 구축물 또는 우리가 기계 장치 등의 동산에 적용하는데 자 수익도 유한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익도 유한하고 내용연수 수명도 유한한 상각자산에 적용하는 게 직선법이에요 그래서 상각자산일 때는 항상 순수익은 상각전입니다 상각전 순수익의 상각후 환원이율 상각후의 환원이율에 뭐를 떠준다?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상각률을 더한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연금법 연금법은 인우두법이라고 해요 인우두법 22회 시험에서는 요것을 평준연금환원법이라고 해요 평준연금환원법 그리고 상환기금법 요거는 호수 콜드법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감채 22회 시험 요거 출처죠 감채기금환원법 자 이 두가지는 복합부동산에 적용 부동산이 부주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의 결합으로 의존 복합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을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부동산이나 업건에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광산 채석장 광업권 등에 적용해요 그래서 요 세가지는 상각자산에 적용하거든요 이 세가지는 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회수할 필요가 있다 자본회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하여튼 우리는 환원이율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별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25회 정답 물었고 26회 또 출제 이 건물을 많이 내거든요 이 건물은 거래 사례비교법으로 많이 냅니다 건물은 거래 사례비교법이 아니라 뭐다? 원가법 자 15조 제1항 원가법 자 그리고 또 20조 2항의 건설기계 20조 4항의 항공기 20조 3항의 선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뭘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주의를 했거든요 자동차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동차는 여러분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동차는 거래 사례비교법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낸 거죠 20조 1항이죠 거래 사례비교법 자 18조의 과수원 21조의 동산 이것은 거래 사례비교법 자 그리고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뭐죠? 아까 우리 1교시에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임대 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26회 시험 정답 26회는 뭘로 출제했다? 적산법으로 출제했지 적산법이 아니다 임대 사례비 26회 정답지요 그리고 이거 있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이 네 가지는 본래, 본래의 용도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이 물건은 해체 처분가 본래 용도에 있어서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평가한다?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20조 5항 이건 20조 5항이 나와요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이 네 가지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6조가 토지 건물 일괄평가했거든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물건의 일괄평가 이게 16조에 나오거든요 16조에 보면 이건 뭐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건물 부분,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 시험에는요 이걸 원가법으로 많이 내요 거래, 사례, 비교, 17조도 많이 내요 17조 우리는 살림의 감정평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림, 감정평가 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 한다 이 경우 인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님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1항을 또 시험에 많이 냈거든요 2항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물건별 평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에 올해 출제 또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25조 소음이 나오거든요 25조를 보시면 그래서 685페이지에 맨 밑에 25조 나오죠 감정평가 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치매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밑줄 긋습니다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험 문제는요 대상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주의해 두셔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물건별 평가는 올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평가의 산방식에 관련된 내용 물건별 평가를 마치고 그리고 작년 2016년 9월 1일에 법이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작년 9월 1일에 바뀌어서 시행된 게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여기도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